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김종웅입니다. 우리 5월 21일에 치러졌던 고3 학력평가 세계사 총평하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났고 시험을 보셨을 텐데 아마 마스크를 쓰고 시험 보고 집중도 안 됐을 거고 이래저래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이제 6월 모평 있죠. 이제 평가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 모의고사가 갖는 의미가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게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선지들을 분석하면서 어느 부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세계사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총평할게요. 일단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3월 학평이라고 볼 수 있었던 4월 24일에 봤던 모의고사가 너무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 우리가 조금 익숙해졌다. 그 느낌을 가지고 시험을 봤다면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만 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사, 아프리카, 아메리카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문제는 없고요. 여기 동남아시아사가 3월 학평에서는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률 베스트 5 한번 볼까요? 이 오답률 베스트 5를 보면은 조금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메가스터디 기준입니다. 20번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표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그 연표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해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몇 년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도들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즉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연표 문제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6번에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문제도 좀 많이 오답률이 좀 많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과 관련돼서 이제 독일의 배상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1차 세계대전 중에 볼 수 있는 모습 즉 그 그러니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났던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연도를 외우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지만 외우지 않더라도 흐름만 잘 잡아두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번 문제 청나라 왕조를 이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오답률 기준이에요. 이게 메가스터디에는 정답률이 나와있지만 거꾸로 돌린 거죠. 청나라 왕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요것도 이제 좀 오답률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문제를 풀고 나서 만약에 혹시 틀리셨다. 다시 지금 저와 함께 해설 강의에 보거나 다시 문제 보면 어? 아 나 이거 왜 틀렸지? 이러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집트의 민족운동이 나왔죠. 이제 이집트의 아라비 파시아라는 사람의 이제 민족운동이 나왔는데 이집트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게 이제 통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가를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 우리는 뭘 같이 생각해야 되느냐? 그럼 이란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 또는 아라비아 반도 지역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들어지는 그 와합운동이라든가 등등 각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주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집트, 이란 또는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족운동 같은 것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 마지막 위진남북조 시기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요거는 중국사 부분인데 세계사를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동아시아사까지 같이 한다면은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혹시나 그런 게 아니고 세계사와 다른 과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세계사만 가지고 중국사를 우리가 커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위진남북조를 이제 나중에 해설강의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딱 이렇게 키워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를 물어볼 때는 보통 이제 한나라나 그 뒤에 당나라 문화를 섞어서 물어보는데 이런 키워드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해설강의에서 한번 만나보시고 대체적으로 총평은 평이했지만 오답률을 봤을 때 연도와 관련된 문제나 어떤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출제가 됐는지 우리 주제별로 한번 묶어볼게요. 중국사에서 이제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주제별로 보면은 한나라 무죄에 대한 문제 위진남북조 시기 물어봤고 몽골제국 물어봤으며 송나라, 청나라 그리고 순원이라고 하는 인물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인물 문제랑 관련된 것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됐겠네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섯 문제 그대로 출제됐고 서양사도 변함없이 아홉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카롤루스 대제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을 그냥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걸 고르는 걸로 나왔고 루이 14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의한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절대왕정, 절대왕정의 왕들 나왔고요. 미국 혁명과 관련해서 이거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답률 베스트 5은 안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미국 혁명의 그 순서 알아보기 보시면 되고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도 나왔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났으며 그 영향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르네상스 문제가 나왔어요. 르네상스 조금 쉬운 문제였지만 나왔고 쿠바 미사일 위기가 연표 문제로 나오면서 이제 오답률을 베스트 5 안에 들어갔더라. 다음, 서아시아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문명사 포함해서 메스포타미아 문명과 관련해서 이제 바빌로니아 왕국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집트 민족운동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라비 파시아가 나왔고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오스만 제국을 골라라 이 정도였어. 구체적으로 막 해체시켜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인도사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이제 무글 제국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일본사는 지난번에 3월 확변과 마찬가지로 헤이안 시대가 출제가 되었다. 일본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드막부랑 메이지 정부를 구별하는 문제 또는 헤이안 시대 평가원 기준으로는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인도사도 우리가 주요 왕조들의 업적들이나 시간 흐름을 잘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렇다면 점수에 따라서 이거는 너무 다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해 똑같지만 자, 앞으로 1등급을 1등급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이게 메가스터디 기준 등급컷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1등급 이상이 나와서 난 세계사에 자신감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손을 놓는 게 아니고 탐구 과목은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역사 과목의 힘은 반복할 때 그게 비로소 빛이 납니다. 연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구조화시키는 거 끊임없이 반복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좀 완성이 된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른 과목의 시간을 투자하시되 주기적으로 까먹지 않게끔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반복의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에서 3등급 정도 내가 좀 애매하다 왔다 갔다 한다. 3등급 걸쳐있다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연도 암기하고 구조화하는 겁니다. 다만 그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좀 구체적으로 뭔가 초지업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연기교제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또는 교과서 지도서에 나오는 내용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탄탄하게 기초가 만들어진 뒤에 여러분들이 암기 능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히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해석하게 할 때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게 화살표로 하기도 좀 그렇고 미만이랑 단어처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3등급 아래에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압축 강의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6월달을 앞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 강좌를 듣는다? 세계사 내용 진짜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개념을 하나하나 주중해서 듣다 보면 다른 과목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로 시간 배분을 잘 조절하시되 세계사 강의를 내가 다시 한 번 듣고 싶다고 개념을 다시 듣는 것도 빠른 배속도 좋긴 하지만 압축 강의로 제가 좀 짧게 넣어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15강으로 이제 만들어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에 제가 자료를 손으로 써놓은 글씨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시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 또는 개념 시간에 들었는데 여기 없는 건 또 추가하시고 또는 개념에서 못 들었는데 이게 있으면 또 추가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하고 세밀화 시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많이 투자하시되 다른 과목과의 시간 배분을 위해서 굉장히 강의가 많은 개념 강좌보다는 좀 압축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념과 심화 특강 이 압축 강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했고 이제 연표 특강이 이제 다음 주 문제풀이 말고 중간에 연표 특강이 하나 있어요. 연표 특강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표 특강이 교재 작업이 조금 미뤄져가지고 아마 다음 주나 때 이제 인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파이널까지 문제풀이랑 파이널 사이에 이제 연표 특강이 들어가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정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 꼭 쓰셔야 되는데 어쨌든 뭔가 이래도 저래도 뭔가 불안하고 불만이고 조금 뭔가 좀 자리가 잘 안 잡히는 그런 붕뜬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긍정의 힘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 상황에서도 나는 이런 거 이런 거 차분하게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경험했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제가 긍정의 힘에 가득 담아서 응원할게요. 이상 총평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